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면대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건축주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그 중 욕실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중 매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세면대입니다. 아파트에서야 만들어져 있는 세면대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택에서는 세면대 하나까지도 건축주의 취향이나 생활 방식이 반영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면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세면대는 하단 수납장이나 받침대가 필요한 제품으로 탑카운터와 언더카운터 또는 탑볼이나 언더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언더카운터는 세면대 상판 아래쪽에 매립되는 형태로 설치되며 청소가 비교적 간편하고 높이가 낮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 교체 시 상판까지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멋스러운 세면대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탑카운터는 다양한 모양의 세면볼을 설치하여 세면볼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로 보일 수 있고 세면대 하부 수납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면볼 주위로 물이 튀기 쉬워 청소를 잘해줘야 하는 단점과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탑카운터를 적용하여 세면대를 구성하였는데 아이들과 성인 여성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높이는 바닥에서 수납장까지의 높이가 80cm 정도 세면볼 높이가 15cm 이하 그래서 바닥에서 세면대 끝까지 높이가 95cm 이하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되면 성인 여성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면대 하부에 싱크대장 같은 걸 설치한다면 싱크대에 다리를 빼고 설치하면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수납장이나 받침대가 필요 없는 제품으로 긴다리 세면대와 반다리 세면대로 불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반다리 세면대는 배수구가 벽 쪽에 설치되어 세면대 하부가 오픈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이며 세면대 하부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면대에 힘을 가했을 때 세면대가 탈락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리 세면대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주택에 설치되면 좋습니다. 긴다리 세면대는 배수구가 바닥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세면대 하부의 공간을 차지하며 청소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배수가 비교적 빠르고 세면대에 힘을 가하는 경우에도 잘 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욕실에는 긴다리 세면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면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면대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여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집을 지을 때 하나의 즐거움이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쁜 집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